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이번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사연도 그랬는데 이 사연도 뭔가 좀 주장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말 그대로 악마 같은 아니 악마조차도 쌍욕 뱉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일단 봅시다 제목 나한테 영업을 하는 보험팔이 친구한테 보험 들어주는 척 속이고 연기하면서 계속 밥만 얻어먹었는데요 이게 감히 나를 손절했어요 원제 보험 권유 거절했더니 나를 손절한 친구 저랑 예전에 같은 학원을 다녔던 5년지기 친구가 최근 어떤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평소에도 되게 친했던 만큼 연락 자주 주고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저한테 영업을 하는 거예요 보험 들어오라고 특히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연락하고 계속 보험 가입하라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결국 안되겠다 이 그지같은 년 너무 괘씸해서 나중에는 가입해주는 척 연기하면서 그리고 얘한테 밥을 여러 번 얻어먹었거든요 네가 밥 사면 해줄게 이렇게 그러다 이번에 또 그 소리 하길래 야 내가 보험 알고 보니까 우리 시누이의 친척 시댁 친척이 추천해준 거라서 시누이가 보험 바꾸지 말래 우리 시누이 무서운 거 너도 알잖아 이러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아 원래 보험이 있는데 그걸 해지하고 친구가 우리 거 해라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평소 카톡 답변 엄청 빠른 친구인데 계속 씹고 답장이 없고 일이 안 없어져요 물론 가입을 해주는 척 밥만 여러 번 얻어먹은 저도 나쁜 거지만 끝까지 보험 권유 거절 좀 했다고 원윤 우정을 배신 때리고 이렇게 차단을 한다는 게 너무 웃겨서요 아니 겨우 끝까지 밥 몇 끼 이거 뭐 돈 몇 푼이나 한다고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야 인간 진짜 못돼 처먹었다 야 친한 친구면 보험 그거 하나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아니 다 떠나서 거절을 할 거면 밥은 왜 얻어 처먹냐 먹었으면 가입도 해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개념이고 상식이야 이 그지야 네 됐으니 그게 아무리 거절을 해도 이게 계속 말귀를 못 얻어 처먹길래 나도 빡치니까 복수한 거라고요 아니 이건 그냥 네가 거지라서 그런 거지 복수는 개뿔 아니 근데 문장 끝에다 왜 계속 크크크 이러는 거야 진짜 없어 보인다 있으니 인간이 정말 추해 너 지금 기분 좋다고 이러는 거야 헐 나는 얻어먹은 거 하나 없이 보험 가입 해줬는데 이 망할 것이 바로 손짤 때리더라고 이런 망할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어디 어디 사는 방시야 4번 그래 네 말 맞다나 그까짓 밥 몇 끼 얼마 하지도 않는 걸 굳이 어? 들어줄 듯 말 듯 애간장 태우고 희망 고문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얻어먹는 그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니? 어? 누구한테 배운 거야? 해주기 싫었으면 애초에 얻어 처먹지도 말든가 그래야지 심보가 이따위로 고약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누? 5번 야 그 집안 모아놨으니까 우리 집에도 찾아와라 한양뿐이다 6번 인생을 살면서 절대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바로 오늘 너 때문에 느낍니다 지금 본인 행실이 정당하고 심지어 상대방 탓이라고 하는데 와 사람 맞아요? 7번 사람 인생이 어쩜 이리도 추하고 시궁창 같을 수가 있을까? 참 놀랍다 나중에 쓰니 네 삶이 잔인하고 가혹해졌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네 손 잡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8번 뭐야 이거? 인간성 어디 가냐? 사기 쳐가지고 친구 등 쳐먹고 여기다 낄낄대면서 글 싸지르는 너랑 그 손절한 친구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살면서 받아야 할 복을 오늘 다 받은 것 같아 어? 너를 손절했으니 말이지? 추가 댓글로 남긴 겁니다 물론 나도 잘못했다는 거 맞고 인정해요 근데 친구와 지인들 상대로 영업하는 애들 말이야 제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뭐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자기 말만 들어달라길래 들어줘 이래가지고 들어줬더니 나중에는 아예 만날 때마다 보험 얘기만 하고 내 일상은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 거야 아니 설명 그거 한 번으로 좋게 나중이라도 그게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연락하고 가입하자 할텐데 계속 끈질기게 보험 얘기만 쳐하니까 내가 빡이 치겠어 안 치겠어? 알았어 네 말 알겠다고 근데 적어도 네가 받아 처먹은 건 갚아야지 됐으니 아니 지가 나한테 보험 영업을 끈질기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짓때문이지 이런 미친 야 그럼 그냥 거기서 연을 끊으면 될 일이지 어디 감히 근본도 없는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잘못한 거 인정하기 개뿔 주절주절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써놨구만 추가 이 오늘 아파서 못 만난다고 하면 괜찮아?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래 그럼 내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등등등 계속 이렇게 친구 걱정은 안 하고 끈질기게 물어보는데 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났으면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보험 얘기하고 이 정도면 이거 나한테 밥값 뜯겨도 싼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진짜 싸가지 없네 끌 끌 끌 끌 끌 너는 쌍욕이나 처먹어 아니지 야 너 이거 욕먹으려고 일부러 주작한 거지 그렇지 말도 안 돼 2번 이 그지가 끝까지 정신 승리를 하고 자빠졌네 야 그래봤자 너는 그냥 개 양아치의 그지일 뿐이야 니네 부모 누군지 몰라도 자식 참 잘 키웠다 아니 근데 어떻게 키우면 이런 게 되는 걸까? 헐 추가 3 친구인 나를 친구를 안 보고 보험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실적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그래서 그냥 나도 똑같이 눈눈이 복수한 거라고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지 아니라고 그냥 평소 네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눈눈이 아니고 그냥 네가 거지라니까 2번 그럼 넌 왜 친구 돈으로 밥을 처먹었대? 거지라서 그런 거잖아 됐으니? 아니 나는 매년 생일마다 기프티콘도 빼먹지 않고 줬고 전에 체험단으로 받은 화장품도 줬고 또 얘가 어디 아프대 하면 죽도 보내주고 나는 진짜 할 거 다 했다고 진짜 겨우 그 정도 사이였으면 나도 여기 글 안 썼어요 보험 영어? 많은 사람들한테 당해봤다고 그리고 내가 그까지 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도 돈 있어 그러는 너는 그 친구를 공짜 바보로 여긴 거 아니냐? 보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그냥 아예 대놓고 야 너 지금 나를 친구로 보는 거야? 아니면 실적으로 보는 거야? 나를 정말 친구로 여긴다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마 아니면 그냥 차라리 여기서 손절을 하자 이렇게 네 의사를 정확히 밝히면 되는 건데 걔 양아치 거지처럼 삥이나 몰래 쳐뜯고 어 그지근성 4번 어 맞아 너는 그 만 원이 없어서 구걸한 거라고 이러니까 태생이 구린 것들은 아예 상정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5번 체험다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태생부터가 별로 그지였구만 이게 뭐죠? 추가 4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하는 님들아 영업을 할 때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만 여러 번 불러내지 말고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상대방이 먼저 보험 얘기 꺼내기 전까지는 보험 얘기 꺼내지 말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어? 다른 영업할 사람들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영업을 하라고 물론 영업도 한두 번만 불러내서 하라고 알았지? 댓글 1번 그래봤자 그지지 뭐 그지가 참 말이 많다 이런다고 네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였으니 공짜 밥을 처먹을 거면 친구 등 처먹지 말고 어디 농숫자 쉼터 그런 곳에 가가지고 식판 들고 얌전히 줄 서있다가 밥을 받아 쳐드시라고요 이거 주작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라면 너는 정말 사악하며 못된 년이오 분명히 천벌받는 날 반드시 올 거다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적어도 곱게 죽지는 못할까요? 어? 4번 희망고문하는 게 진짜 악마 수준으로 악질이다 와 이게 주작이 아니고 보험 들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 친구한테 밥까지 얻어 처먹은 거면 너 내가 하는 말 명심해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죄 네가 도로 다 받을 거야 그러니 지금 실컷 즐겨라 나중에 피 눈물 철철 흘릴 테니까 6번 야 지금 이게 단순히 밥값이 문제겠냐? 사람 마음을 두고 장난질을 쳤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인상 진짜 와 아니 귀신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잡아가고 그 친구가 울었다는 부분 진짜 너무 슬프다 너 진짜 나빠 분명 언젠가 꼭 벼락 맞을 거야 8번 얼마 안 되는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보험을 들어줄 것처럼 희망고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목만 봤을 땐 그 친구 미쳤네 하면서 너 응원하려고 왔는데 범문 글이랑 댓글 대댓글 보니까 그 말 쏙 들어간다 부디 네가 했던 거 10배 아니지 100배 1000배로 다 돌려받아라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분명 야 아니 그래 뭐 저도 누군가 저한테 친구들이 뭐 보험 들어줘 이러면 싫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아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친구가 끈질기게 한다 그러면 화나는 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럼 더 세게 나가야지 아니 어떻게 그 말은 안 하면서 들어줄 것처럼 희망고문하고 밥을 얻어쳐 먹냐 야 예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친구 이제 막 들어갔다 했으니까 신입이고 아직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직 초보고 잘 모르니까 밥까지 사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울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저는 보험 영업 이거 해라 뭐 이게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야 정말 이게 진짜일까요 근데 아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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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